자 이제 제어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문은 for인문을 쓰죠. 옛날처럼 증가감소 C언어로 하던 C스타일의 for문은 스위트 3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면 안되구요. for인문을 쓰고 여기 컬렉션이라든지 배열이라든지 아까 잠깐 봤었죠. 범위 1.5 1부터 5, 상수명에 하나씩 가져와 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노는 거고 1부터 5까지 쭉 넣어놨는데 그거를 처음에 인덱스에 1이 옵니다. 이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한번 더 돌면 2 이런식으로 해서 for인문 요즘 프로그램 언어들 대부분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부터 5까지 뭐 아까는 지금 보면 여기다가 인덱스를 가져와서 인덱스를 찍었는데 내가 굳이 다섯 번만 돌리겠다라고 하면 물론 여기다가 뭐 그냥 아무거나 x 놓고 안 쓰면 되는데요. 굳이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여기다 언더스코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스위트에서는 언더스코어는 생략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죠. 그래서 돌릴 때 뭐 쓰는 요게 1,2,3,4,5 이런거 필요 없다라고 하면 언더스코어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고 아니면 여기다 i라고 쓰고요. i, 안녕 이라고 쓰면 1, 안녕, 2, 안녕, 3, 안녕 뭐 이런식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다 콜롬만 찍어주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1, 콜론, 안녕 뭐 이런식으로 쭉 해서 다섯 번 돌겠네요. 자 배열을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거라고 했어요. 스트링 드릴로 묶어있는 스트링 배열이네요. 이렇게 해서 names는 이 배열 이름이고요. name은 하나씩 가져오는 거에요. 이거 아무거나 써도 x라고 쓰면 x라고 쓰면 됩니다. 처음에 아나, 알렉스, 브라인, 잭, 브라이언, 잭 이렇게 해서 오는 거고요. 컬렉션 타입이라고 그래요. 배열을 이렇게 쭉 결과가 출력이 되고 딕셔너리도 이제 우리 오픈 API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앞에가 키, 밸류, 키, 밸류 이런 식이고요. 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키 값, 밸류 값을 각각 찍어 보는 거라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컬렉션 타입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거고요. 나중에 살펴볼 거에요. 자, while 같은 경우에는 조건식이 맞으면 반복을 하는 겁니다. 조건식이 맞으면 한번 결과를, 결과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다 과제니까 한번 돌려보세요. 이것도 출력 결과, 이게 to while이 아니고 repeat while입니다. 예전에 to while이었는데 바뀌었어요, repeat while로. 이게 to가 지금 이제 그 뭐죠? exception handling, error handling 하는 키워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쭉 돌면서 뒤에서 평가한다. 뭐 다른 언어도 있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break는 이 조건을 맞으면 빠져나오는 건데요. 자, 요거 하게 되면 error 날 거에요. 왜냐면 뒤에 나오지만, 요 if문 같은 경우에 if문에 지금 문장이 하나지만, 반드시 if문 다음에는 문장이 하나라고 해도 중괄열고 닫고를 Swift에서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해보면 알겠지만, 요거를 반드시 해줘야지 됩니다. 이렇게 중괄열고 닫고를 해주세요. 이것도 한번 실습해 보고요. 이런 것도 다 한번 실습을 해 보도록 하죠. continue를 하게 되면, 어떻게 다른 언어랑 똑같으니까, break는 아예 빠져나오는 거였고요. continue는 다시 밑으로 안 가고, 위의 조건으로 넘어간다고 얘기했었죠. 자, if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중괄열고 닫고가 필수적이다. 하나의 문장이라고 할지라도, 요렇게 요거를 안 쓰면 안 되는 거고요. 괄호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보통은 일반적으로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if문에서 콤마,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요렇게 abcd가 있을 때, 자, 이런 조건과 이런 조건, end죠. 논리적인 end. 둘 다 맞을 때, 이제 yes가 나오는 건데, 여기 둘 다 맞으니까 yes가 나와요. 여기도 참이고 여기도 참이니까. 자, 그런데 요렇게 써도 되고요. 요렇게 써도 돼요. 콤마가 if문에서 콤마는요. 논리적인 end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맞아야 되고, 이것도 맞아야 되고,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똑같은데, 일반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요게 좀 더 보기가 편하기 때문에, 요렇게 하지만, 요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if문에서 콤마는, 논리적인 end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if, else는 뭐, 이제 이렇게, 요 조건이, 요 조건이 참이면 이걸 하고, 그렇지 않으면, else로 가라 라고 할 때, 이제 s를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else, if가 계속 나오고, 마지막에 else가 나오는 거죠. 어, 다중 if, else문. 일단 과제가 있습니다. 이걸 스위치 케이스 문으로 바꾸는 거고요. 우리 BMI 계산 앱을 만들 때, BMI 판정 앱을 만들 때, 요런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럴때 요렇게 쭉 해서, 결과를 냈던 거를, 이제 스위치 케이스 문을 이따 보고서, 바꿔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가드문. 정말 중요해요. 정말. 우리 Swift에서는, 사실은 if문 보다, 가드문을 더 많이 쓰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이 가드문이, 너무너무 많이 쓰고 중요하고요. 예, 굉장히 또, 가드문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자, 일단, 가드문은요. 아까 if문은, 불리언 표현식이 참이면, 어떤 블록으로 들어가잖아요. 가드문 같은 경우에는, 불리언 표현식 다음에, else가 오고, 중괄을 열고 닫고가, 여기가 거짓일 때 실행이 됩니다. 거짓일 때. 그 다음에, 보통 밑에, 참일 때 실행되는 코드를, 쓰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빠져나올. 거짓이니까 빠져나와야겠죠. 거짓일 때 빠져나올 만한, 그런 문장. 보통 리턴이나 이런 것들을, 써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왜 많이 쓰냐면, 빨리, 조건이 안 맞으면 그냥,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함수를 끝내라.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쓰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함수를 아직 안 배워서, 잘 모르긴 할 텐데, 여기 이제, ifs 로 구현한 거구요. godlet 로 지금 구현을 한 겁니다. 여기 지금 보면, 이제 print name 이라는 함수를, 여기, 스트링형이고, 얘는 optional 스트링형으로 해서, 지금 받고 있는데요. 일단 iflet 을 보면, 이 지금 rest name이, 지금 optional 형이기 때문에, optional binding을 하고 있죠. 이 프렛으로, optional 변수에 값이 있으면, 이제 값이 넘어왔으니까, 홍으로, 당연히, optional 홍에서, 얘는 홍으로 바뀔 거고, 출력을 해보면, 홍길동으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optional binding해서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없는데요. 이렇게 뜨는데, 가드렉 같은 문장은 보면, 똑같이 써요. 이 조건을 쓰는데, 자, 이 optional 변수가 여기는, 값이 없다면, 참이면, 아까는 참이었으면, 여기는 거짓이라면, s로 해서, 바로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홍이 안 넘어가고, n 값이 넘어왔다, 아무 값도 안 넘어왔다, 라고 하면, 성이 없네요 라고, 여기서 바로 끝나요. 이 함수가, 이 함수 자체가 끝나버리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하는 건데, 특이하게, 여기 지금, l name이라는 애가, 여기 루프 안에서만 일반적으로, 지역변수 님과 쓰이는데, 가드렉은 특이하게, 여기 지금, 이 가드렉 안에 쓰는 이 변수가, 밖에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좀 특이하죠. 이런게 이해가 안되면, 이 소스가 잘 이해가 안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가드렉은 이렇게 해서, 좀 보기 어렵죠. 가드 쓰고, 여기, 어, 조건 쓰고, 여기에, 거짓이면, else도 쓰구요. 여기 실행하는 문장이고, 여기 또 이제, 리턴 하게 되면, 이 함수가 빠져나오는, 조기출구 전략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런 것을, 또 쓰게 되어 있고 한데, 지금은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나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뭐, 텍스트필드나 이런 데서, 값을 가져오고 이럴때요. 이 부분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가드렉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앱을 만들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요. 가드문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까지가 조건이죠. 여기까지가 조건이에요. 조건 식이 거짓일 때 이 부분이 실행이 되고, 참일 때는 이 넘버 값을 가져와서 여기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넘버를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구요. 자, 그래서 조건이 뭐냐면, 지금 value, value를 optional integer형이었구요. value를 이제 넘버로, 이렇게, unwrapping을 하고, 값이 있고, 그 다음에, 10 보다, 작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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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런 조건이면, 여기서 하고요. 그런 조건이 안되면, 값이 없거나, 10 보다 큰 값이면, 바로, 이게 거짓일 테니까, 이때 수가 10 보다 큽니다. 리턴해서 바로, 지금 multiply by 10 이라는 함수를, 바로 끝낼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문장이, 가드렛이 되겠습니다. 가드렛 쓰구요. else 쓰고, 중과를 열고 닫고, 거짓일 때, 하고 싶은 일, 이게 거짓일 때 하고 싶은 일, 그 다음에, 리턴 문장을 여기다 반드시 써주구요. 참일 때 하고 싶은 문장을 밑에다가,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자, 가드 문장은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수를 아직 안 배워서, 좀 하기가 어렵긴 할텐데, 일단 뭐, 정 안되면, 요거라도 한번 해서,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위치 케이스 문, 스위치 케이스 문이, 어, 굉장히 이제, 기능이 많아요. 다른 언어에 비해서, 자, 보면 스위치 케이스 해가지고, 쭉 매치해서 할 수가 있고,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보통 다른 언어는, 이 구문 다음에, 브레이크 문을 쓰잖아요. 빠져나오기 위해서인데, 기본적으로,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써도 됩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다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는 거에요. value가 0이죠. 그래서, 여기 케이스 0에 걸려서, 프린트 0이라고만 하고, 다른 언어라고 하면 쭉 다 출력했을 거에요.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스위치 에서는, 이렇게 쭉, 여기서 바로 빠져나옵니다. 마찬가지에요. 여기, some character a, z 니까, 여기서 케이스에서 나오고, 디펄트는, 여기 위에 만족하는 게 없을 때, 나오는 거죠. 여기 브레이크가 다 숨어 있다는 거. 자, 근데 여기 에러가 날 거에요. invalid, 뭐 이렇게 에러가 날 건데요. 케이스 문에서, 케이스 문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행 문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케이스 이렇게 놓고서, 아예 이렇게 문장이 없죠. 여기서도 프린트 라고 뭔가 써 줘야 됩니다. empty body이면 안 돼요. 케이스에는, 반드시 실행 문장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쭉, 컴마로 해서, 요런 경우, 요런 경우, 요런 경우, 요런 경우, 이럴 때, 이럴 때 해서, 디펄트 이렇게 할 수가 있구요. 문자열 같은 경우에도, 소문자나 대문자에 면, letter a 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letter a 가 아니다. 라고 출력을 하는 거네요. 다 한번씩 해 보세요. 결과를, 자, 25 구요. 25 니까, 지금 여기 걸리니까, 여기 나오겠네요. 그래서 점점점으로 해서 할 수도 있어요. 자, 요거를, 요거를 지금 하려고 하면, 스위치 케이스 문을 변경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훨씬 더 깔끔하죠. 근데 이제, 점점점으로 해야 돼요. 점점, 어, 점점 뭐, 이렇게 해서, 요런 걸로 해야 돼요. 요게 낫겠죠. 미만 이런 거니까, 자, 잘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변형을 해서 해 보기 바랍니다. 요 소스를, 스위치 케이스 문으로 좀 더 깔끔하게 만들어 보라는 얘기구요. 자, 스위치 케이스 문에는, 이렇게 외열제를, 외열제를 부수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조건에서, 이런 조건이 더, 더, 맞아야 돼요. 엔드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조건이 맞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추운데, 짝수다 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따뜻한데, 따뜻한데, 짝수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런 추가적인 조건을 할 때는, 외열제를 쓰구요. 이 부문에서는 외열제를 안 쓰고, 컴마를 써요. 아까처럼, 엔드 조건을 하는 것처럼, 다른, 스위치나, 케이스, while, guard문, for문 등에서는, 외열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역시, 외열제를 하나 만드는 것도,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위치 케이스 문에서 보면, 얘는, 음, 여기, 펄스루 라는 게 있죠. 아까 브레이크가, 이렇게 자동으로, 눈에 안보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나온다고, 점프 한다고 했는데요. 점프 한다고 했는데, 밑으로 쭉 내려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펄스루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펄스루를, 자, 예를 들어서 하니까, 여기서 원래는 이제, 펄스루가 없으면, 여기 프린트 4 하고 나오죠. 근데 펄스루는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여기서 출력하고, 얘도 펄스루니까 또 나오고, 이렇게 해서 쭉 하는 겁니다. 역시 얘도 결과를 확인을 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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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습니다.